오개티 같은 데가 몇 군데씩 항상 있잖아. 그것을 천하영, 천하영 아니야. 천이 길게 간 게 천하영, 와룡단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빨리 꺾어 내려와서 위로 막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천하영 그렇게 쉽게 노래 된 노래가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고. 그런 목 쓰지 않아 이런 데서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고급진 노래인데 그렇게 그런 쉬운 그런 던음을 하고 그런 식임을 얻었어. 안 하죠. 항상 함정이 있고 항상 비슷하면서도 아니고 그런 거야. 늘 의심을 해야 돼. 심플한 듯 하도 절대 심플하지 않고. 거기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심심한 걸 못 참아. 못 참아 옛날 사람들이. 못 참아 옛날 사람들이. 리듬이 단조로 오면 반드시 음에다 감정을 파놓고. 안 그래요? 음. 그다음에 또 저기가 음이 단조로 오면 또 리듬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장단지를 치지. 이 스포츠가 수백 년 내려오잖아요. 그 사이에도 변할 거 아니에요. 명창들이. 장단지를 치지. 그냥 놔두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했던 것들 아니에요. 옛날에는 BTS가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었지. 그랬으니 오직이나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것이다 하고 고착해가지고 한 번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자기 귀를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귀를 쫑긋하고. 그 저기가 아 이게 어떤 것이 내가 못 들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를 윌리를 찾으라가 아니라 그걸 해야 돼요. 늘 숨은 그림을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도 숨은 그림을 찾아요. 지금도. 몇 십 년이 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한 지가 수십 년이라도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들으면 다시 거기에 또 함정이 있는 걸 또 발견해요. 지금도. 그래서 소리 배우기가 얼마나 힘이든지 몰라요. 시리리리로롱실군 헤이. 시리리리리로롱실군 시리리로 어허 시작 시리리로 어허 그렇지 시리로 시리로 어허 어허 흐엉 흐엉 시일곤 시일곤 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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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rt 실곤 실곤 으허허허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u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above 당구여거라 톡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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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여거라톡지리야 시디롱 실근 어거거거거거거거거건 시디롱 실근 당의 그 교 허락어토지리야 당의 그 교 허락어토지리야 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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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히리히로 어허 흐어어억 시히리히로 어허 흐어억 시히리히로 그 로에서만 바뀌고 실은 똑같이 하는데 그래 시히리히로 어허 흐어억 했잖아 시히리로 어허 흐어억 시히리히로 어허 흐어억 시히리로 어허 흐어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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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구우 lifes. 지리야 노래를 넣지 말고 소리를 해야지. 당근요 허락하우톡 해야지. 러 요 허락하면 노래가 되는 거야. 흘리면 안 돼. 당근요 허락하우톡 지리야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시작! 당근요 허락하우톡 지리야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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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그 simples 시리롱 시리롱 썩싹토케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갖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든물 들뜨더거다 흥부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나온다 풍성하게 해야 돼? 막 호부지게 흐뭇하게 호부지게 나오니까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웬갖 이렇게 소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이면을 그려줘야 돼 풍성하게 남해마다 유두가 유두날 알지? 6월보름이 유두 아니야 그때 6월보름날 음료 그러니까 남해마다 유두물 들뜨더거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런가 봐 그런가 봐 6월보름이니까 음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겁나게 막 막 밀려서 막 무섭게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줘야 돼 웬갖 비단이 나온다 시작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나온다 웬갖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번덕 따일광단 번덕 따일광단 권선대 아개항 두고걸 하나 둘 권선대 아자항 두고걸 척성하미가 월광단 척성하미가 월광단 서왕무요 서왕무요 지연허 하나 둘 서왕무요 지연허 진상허던 천둥 진상허던 천둥 천하구주 산척은 천둥 천하구주 산척은 천둥 산척은 천둥 산척은 천둥 천하구주 산척은 천둥 천하구 유산으로 예쁜 천둥 소주 산척은 esse 진상허당 능태산 소천하으 능태산 소천하으 동부자 대단 동부자 대단 남양초당 경조은디 남양초당 경조은디 전하영웅과 룡단 전하영웅과 룡단 룡단 피단이 나온다 룡단 피단이 나온다 룡단 피단이 나온다 아니야 룡단 피단이 나온다 룡단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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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라 이제까지 그렇게 안했잖아 그렇게 해줘도 못들었지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펀던 따일광단 펀던 따일광단 펀던 따일광단 펀던 따일광단 권선대 악양 누굴 하나 둘 권선대 악양 누굴 굿굿굿굿 권선대 악양 누굴 하나 둘 권선대 악양 누굴 음 잘해야 돼 어룸좌 권선대 악양 누굴 하나 둘 권선대 악양 누굴 월광단 적성 적성 아미가 월광단 적성 아미가 월광단 서왕 무요지연 헌 하나 둘 서왕 무요지연 헌 진 진상허던 천도몬 진상허던 천도몬 좋아 전하구주산천도몬 전하구주산천도몬 그려내던지도몬 그려내던지도몬 등대산소천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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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자으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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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초당경조으퇴단 남양초당경조으퇴단 공부자으퇴단 공부자으퇴단 와룡단 와룡단 그렇지 왠갓 피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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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건부상 사한배척 소건부상 사한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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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다 일광단 전타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 누굴 고소대 악양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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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서헌 아미가 척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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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척서헌 척서헌 아미가 월광단 아미야 월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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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 서왕 모여 지연어 하나 둘 서왕 모여 지연어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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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전화구주 전화구주 산천초목 전화구주 산천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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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하나는 Byrès 산천촌목 그려내던 지도문 등대산소천하으 등대산소천하으 저기 그거를 그 음을 잘 잡아줘야 돼 등대산소천하으 등대산소천하으 공부자으 대단 공부자으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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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자으 대단 공부자으 대단 남양초당 경조하군대 남양초당 경조하군대 사해가 보훈분 여라느니 사해가 보훈분 수공 부훈분 부훈분 고훈분 보훈분 여라느니 여라느니 내고 함성의 염초단 내고 함성의 염초단 처음부터 처음 들어보는 얘기 자 봐 이게 미묘하잖아 음들이 긴 듯 하면서도 아니지 아니듯 하면서도 귀야 그러면은 한 번 오해해서 듣잖아 그러면은 그걸 계속해서 자기를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굳어가 그래서 그걸 고칠 때까지 배워서 배워주잖아 결국은 내 입으로 그걸 말을 해줘야 돼 나는 계속 아마 계속 배우면 언젠가는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틀린 것을 알 것이다 결국은 모르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을 해준 거야 이렇게 궁금한 점은 이렇게 궁금한 게 아쉽게 지도해 여행이 오는 게 아주 큰 힘이 많아 그렇지만 제가 이 점은 그 점은 게임을 깨닫고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점이 그런 점은 사실은 그 점은 그 점은 제작지에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